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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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당시 어지간히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찹쌀이나 맵쌀로 엿을 고아두었다가 설날이면 세뱃돈 대신에 엿 한 조각식을 선물로 내놓았다. 쌀을 불려서 찐 다음에 엿기름 가루를 넣고 가열했다가 채로 걸러내고 나서 다시 열을 가하면 물엿이 된다. 이 물엿이 바로 설날에 떡을 찍어 먹던 조청이다. 조청을 더 농축하면 붉은 색깔의 덩어리 엿이 되는데 이것을 표준어로는 강엿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는 갱엿이나 개엿이라고도 불렀다. 강봉석의 집이 엿집으로 불렸던 것은 다른 집에서는 그저 명절날 가족끼리 나눠먹기 위해서 조금씩 엿을 고았던 데 비해 장사를 목적으로 엿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강봉석의 아버지였던 강만형은 장사 수환이 탁월했다. 김씨! 김씨 어디 갔나? 어! 봉석 예비가 웬일이야? 김씨! 마침 잘 왔구만! 저 자방고등어하고 동태가 오늘 막 들어왔어. 아유, 이 사람아. 내 저 고등어 동태를 사러 온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럼 뭐 미역이나 멸치 사러 왔나? 아, 저 자네 말이야. 나하고 사업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나? 아니,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어, 어. 우리 거놈 물 가게는 어쩌고? 거놈 물 장사를 같이 해보자는 거지. 아참, 그 자네 어물들을 어디서 떼오나? 뭐, 강원도 황해도 알 것 없이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지. 음, 왜? 내가 돈을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배가 아파서 자네도 맞은편에 가게 하나 자리려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 그 뭐냐, 저, 트럭 갖고 있는 사람이 자네뿐이잖아, 어? 자네 트럭으로다가 우리 집 엿을 좀 내다 팔자 이 말이지. 아니, 내 트럭을 자네가 차지하면 나는 어물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아이, 참나. 아, 이 사람아. 우리 집 엿을 싣고 해안 지방으로 가서 어물하고 받고 오는 거야, 어? 난 엿 팔아서 좋고. 자네는 어물들을 싸게 들여와서 좋고. 어때? 음, 듣고 보니 그 장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래.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장사 소환이 탁월했던 강만형은 트럭에다 한 번에 엿 한 20여 개를 싣고 황해도 해안 지방을 돌면서 본격적인 엿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의 엿 장사는 리어칼을 끌고 가위를 두드리면서 코 묻은 돈이나 고무를 받고 엿가락을 떼주는 방식이 아니라 해산물 생산 현장에 가서 엿 판과 생선 상자를 맛바꾸는 물물교환 방식이었다. 새벽에 돌아오고에다 물건을 씻고 어디론가 가시고 난 다음에 2, 3일 있다가 들어오실 때 또 차에다가 뭐 동태, 뭐 오징어, 뭐 그것뿐이 기억 없는데 그렇게 좀 싣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어른들한테 저도 생각도 없고 어리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해도 해안 지방에 그러니까 어촌에 들어가셔서 옅하고 값이 적당하게 서로 정해져가지고 문물교환을 해가지고 아마 권함을 하고 바꿔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 수산업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가공이 아니라 겨울이었으니까 동태 같은 건 뭐 참 나의 전부 다 알겠지만 동태국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추석 때나 생일 때나 명절 때나 그 외에는 참 못 먹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때만 또 이렇게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 하셨어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사 속으로는 굉장히 남보다 성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엿장사는 이미 다른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이 엿장수 양반 지난 가을에 잡은 마른 멸치 한 봉지 갖고 왔는데 엿을 얼마나 줄지 모르겄네 아유 좋아야 까짓까 기분이요 내 엿 반판 드리리다 저 미역도 받아주는가미요 마른 미역이네 몇 가닥이나 가져왔어요? 미역이 열 가닥이면 돈으로 받고도 소찬히 받을 것인디 그럼 저 엿판을 뭐 반으로 가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예 한 판을 내드릴 테니까 멸치가 좋은 저 아저씨하고 둘이서 반씩 나누시오 그럼 그럽시다 남해안의 어촌마을이나 섬 지방에서는 내륙에서 건너온 엿장수들이 엿판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어물을 보따리째 챙겨 메고 다시 육지로 장사길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서울등의 도위지에서는 연목판에 멜빵을 달아맨 엿장수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받고 장사를 했다 전쟁이 터졌다 38선 인근에 살았던 강봉석의 가족들도 피난길에 올랐는데 여보 가다가 덮고 자려면 이불은 꼭 챙겨야 되겠는데요 그럼 내가 이불 보따리하고 쌀 한 마리를 지게 해줄 테니까 가만있자 둘째야 너도 애비치기에 올라앉아라 네 저 엿은 어떻게 하지요? 찹쌀을 한 마리나 구워서 해라는데 이 엿보따리에 멜빵 달아서 봉석이한테 짊어지라고 해 봉석아 너 엿 한 마리 짊어질 수 있지? 예 아버지 이 엿 팔지 않고 우리 식구끼리 나눠먹는 거죠? 너 혼자 다 먹어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짊어지기나 해봐 문자 없어요 이거 봐요 그래 그래 우리 봉석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힘이 장사로구나 어서 어서 출발하자 아홉 살짜리 소년 강봉석은 찹쌀 한 마리를 구워 만든 엿보따리를 짊어지고 부모를 따라 피난길에 나섰다 아우 엄마 힘들어서 못 가겠어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가면 의정부가 나올 테니까 거기 가서 쉬도록 하자 무거워서 못 가겠으면 그 엿보따리 애비가 좀 이고 갈까요? 아 아뇨 아뇨 괜찮아요 엄마 아이고 아이고 봉석아 봉석아 못 하고 있어 빨리 와 야야 아버지 아아 봉석아 봉석아 아이고 야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이고 국민학교 1학년 겨울에 전쟁이 났었어요 라저 1,4,4 때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국민학교 지금 가면 참 어쩌면 없는데 국민학교 1학년 짜리가 뭘 힘이 있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뭘 짊어지냐면 여설 어떤 리크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회장시대 그 그런 것이 있어 하자면 그 부모를 남아있는 거라고 했는데 리크사고에다 여설 한 발 해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졌어요 그거를 지구 넘어가다가 저기 그 그 송울이 하고 우정부가 중간에 축살력 고개를 축살력 고개를 축살력 고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금 정적 격전지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길 넘어가다 눈이 까지 미끄러져가지고 그 그는 언덕을 굴러 떨어지면서도 엿보따리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부둥켜 안았다고 했다 그때 짊어졌던 엿보따리를 환갑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피난길에 그 엿보쯤은 그에겐 운명같은 것이었다 강봉석의 가족이 피난 보따리를 푼 곳은 충주시 역전동 요즘 명칭으로는 문화동이다 그의 아버지 강만영은 충주역에 수하물 하역인부로 취직이 됐는데 강봉석 아래로 줄줄이 다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힘에 부쳤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가마솥 세 개를 집안에 걸어놓고 다시 엿을 구웠다 당시만 해도 식품위생법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됐던 것이다 이제 그만하면 어지간히 구워졌겠는데 예, 저 와서 손뚜껑 열고 한번 보세요 아, 그래 어디 보자 자, 어디 한번 저어보자 아이고, 이 골죽한 게 아주 잘 됐네 그려 아, 그래요? 아이고 아, 아저씨 엿 받으러 왔습니다 마침 다 구워졌다 했는데 귀신같이들 알고 들어왔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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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땀 그릇들 이리 가져와봐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저, 저 잠깐만요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콩가루 좀 뿌리고요 엿을 받으러 왔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엿장수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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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이제 흘리지 않게 양푼을 가마솥에 바짝 대라고 좀 네, 네, 네 그렇다면 남루한 차림에 벙거지 모자를 쓴 이 사내들은 가마솥에서 달인 엿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서태서 마코아는 붉은 색깔의 엿을 강엿이라고 소개했거니와 엿장수 사내들이 연목판에다 가지고 다니는 흰색의 엿은 또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하얀 것이 왜 하얗게 되냐면요 원래는 개엿 색깔, 시커먼 색깔, 검붉은 색깔이죠 검붉은 색깔이 원색이래요 또 그래야지 그 엿이 제일 맛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엿에서 나오냐면 말뚝에다가 엿을 걸어가지고 자꾸 색을 말하자면 바람을 넣는 겁니다 엿을 한 번 돌릴 적마다가 땡기니까 색이 바라지면서 중간중에 바람이 들어가요 이제 엿을 많이 말뚝에 걸고 시간을 많이 지치면서 칠수록 부피도 많아지고 엿 맛도 이제 연해지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표백제 등을 섞어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붉은 강엿을 자꾸 잡아당겨서 느리고 또 다시 폭에 느리고 하는 과정에서 색깔이 저절로 하얗게 변하고 또 중간에 바람이 들어가 부피도 커진다는 얘기다 강봉석 사장은 이 작업을 엿을 친다고 표현했다 가위질도 마음대로 하고 목판에서 엿을 떨어주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엿의 부피를 부풀리는 요술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니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다 자 그러면 강봉석의 아버지로부터 강엿을 받아가지고 대문을 나서는 그들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사내들이 엿그릇을 들고 들어가는 곳은 어지러운 고물쌍이다 그 고물쌍 한 캔에 판자를 얼기설기 이때 만든 가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엿장수이자 고물장수들이 기거하는 합숙소다 대부분 의지가지 없는 사고문친의 사내들이 20여 명이나 한데 모여 지내는 곳이라 합숙소는 언제나 시끄럽다 한 20여 명 15여 명인데요 그 사람들을 거기서 고물장에서 밥을 해야 돼요 밥을 아침에 한때 얼마 한때는 2,000원 2,000원 그러면 점심에 나가서 먹고요 저녁에 돌아가서 저녁 먹고요 두 때인데요 2,000원씩 그러면 그날 딱 장사와 고물장사하고 들어와서 그거를 냉기해서 돈을 잡고 거기서 밥값을 취해야 젊은 시절 바로 이 고물상 합숙소에 기거하며 엿장사 행상을 했던 정태희씨의 얘기다 그는 나중에 강봉석 사장에게 발탁돼 지금은 두레촌 엿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합숙소 판자 벽에는 나무 말뚝이 박혀 있는데 엿장수 사내들은 먼저 물렁물렁한 엿반죽 덩어리를 그 말뚝에다 걸치고 잡아당긴다 반죽이 늘어나면 말뚝에서 반죽의 한쪽 끝을 벗겨서 겹친 다음에 다시 걸치고 당기고 하는 시기다 중국 음식점에서 국숟가락을 뽑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밀가루 반죽은 가볍고 연하기 때문에 양쪽 끝을 두 손에 나눠 잡고 늘어뜨릴 수 있으나 엿반죽은 무겁기 때문에 벽에 수직으로 박힌 말뚝에다 걸쳐서 잡아당기는 것이다 엿반죽이 손에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기는 사이사이에 손을 물에다 적셔야만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물 대신에 침을 바르기도 했다 퀴퀴한 고물상의 합숙소에서 청결과는 거리가 먼 사내들이 주무르고 진이기고 해서 만들어낸 엿가락을 우리 모두는 아주 맛나게 사먹었던 것이다 어쨌든 수십 번 겹쳤다 느렸다는 과정을 거치는 중에 하얗게 변한 엿을 목판에 담아 리어카의 식구는 사내들이 장사길에 나선다 자 엿이 왔습니다 청춘 과부 홀로 누워 잠 못잘 때 먹는 엿 자 입에서 살살 녹는 찹쌀 엿이 왔습니다 떨어진 고무신이나 빵꾸난 밥솥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자 엿이 나왔습니다 찌그러진 냄비나 세숫대야도 맞습니다 지금은 돈하고 많이 걸어도 그때는 다 눈물 겨울 아닙니까 그쵸 구무신 차 뭐 양은 터라를 쓴 거 이런 거 교환이 돼가지고 그때 꼭 엿을 줬죠 그때는 꼭 엿하고 된 거죠 딴 거 하고는 살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냥도 주고 또 그러다가 비누도 주고 그렇게 됐지 지금은 돈하고 이제 걸어가 되죠 공을 장사들이 그때는 엿이 공을 뭐 지게에다 짓고 자면서 팔렸던 사람도 위에다 엿먹판 하나 돈 좀 낚은 사람이 니아까가 된 사람도 그래서 엿먹판 두 개 거기 있었지 딴 거는 가져다닐지도 몰랐어요 자 석쇄를 줍니다 아저씨 여기 고무신 갖고 왔어요 아 아니 넌 고무신을 어째 한 장만 가져왔냐 자 아 여깄다 야 아 너 지난번에 내가 지거 하나 줬잖아 아무도 안 줄 거야 지걸 신발 탔어 니들도 신발 갖다가 사먹어라 자 자 엿 먹고 싶으면 니들도 집에 가서 고무신이든 세부치든 뭐든 가져와라 자 여시 왔습니다 잡쌀여시입니다 아저씨 이거 갖고 왔어요 어이 냄비를 갖고 왔구나 네 자 아 자 이겼다 엿장수가 가지고 다니던 엿에는 가래 엿과 팥 엿이 있었다 가래 엿은 손가락 굽기로 뽑아낸 엿이었고 덩이째 목판에 가지고 다니면서 끌을 대고 가위 손잡이로 떨어지던 엿을 팥 엿이라 했다 가래 엿이야 손으로 일일이 뽑아냈지만 팥 엿의 경우 소다를 넣어서 부풀게 만들었다는 것이 강봉석 사장의 얘기다 아유 저기 지난번 엿장수는 고추씨도 받길래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아유 고추씨 좋죠 많이만 주세요 예 엿장수가 받았던 물건 중에는 고추씨나 동백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름을 짜는 원료로 내다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 엿장수 예 당신 애들 꼬두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엿 팔아먹을 거야 어? 아유 왜 그러시는데요 어디 그 고물 광주리 한번 뒤져보자고 아유 왜 남의 광주리 함부로 뒤지고 그래요 오오오오 자자 이거 봐 이거 봐 당신 눈에는 이 고무신이 엿 바꿔먹을 헌 고무신장으로 보여 어? 원 세상에 아이 멀쩡한 지 할아버지 신발 한 짤 훔쳐다 엿을 바꿔먹다니 아니 아유 진짜 집에 애기가 가져오니까 그런가 보다 아구 내가 뭐 아이 그런가 보다야 아이 눈 있으면 똑똑히 봐 자자 이 신발 바닥에 말표 고무신이라고 써있는 거 안 보여 어? 뭐 이건 말그림이 지워지지도 않은 새 신발이야 아이 애기들이 이런 걸 갖고 오면 돌려보내야지 아유 엿장사 똑바로 해 어? 아유 아저씨 그래도 엿값을 주고 가야지 엿장수에게 가장 낭패일 때가 바로 이런 경우다 어떤 때는 이미 찌그러뜨려 버린 냄비를 다시 내놓으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 고물장수 겸 엿장수들은 하루 해가 지면 고물 리허가를 끌고 자신들의 합숙소로 돌아오고 엿과 맞바꾼 물건들은 고물상 주인에게 넘겨진다 엿을 구하여 엿장수들에게 공급했던 강봉석의 아버지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다름 아닌 뗄감 문제였다 가마솥 세 개의 밤새도록 불을 떼서 엿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니 그 떼나물을 충당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봉석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한 짓 좀 해오지 그러냐 어머니는 30일을 넘어가야 나무라 산이 있는데 지게를 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갔다 오라고 그래요 산에 가기 힘들면 이 푸대자루 가지고 기차역이나 좀 다녀올래? 알았어요 중학생이던 강봉석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 대신에 곡식포대를 들고 기차역으로 갔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 어? 어냐 그래? 봉석이 왔냐? 예 자 봉석아 네 내가 경비원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저기 집 내 가는 쪽 출입구로 와잉? 알았어요 아버지 응 그래 그래 봉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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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서 두 손으로 잘 벌려라 예 당신은 증기기관차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관차들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했다 기관차에 석탄을 공급하는 과정에 선로 주변에 흘린 탄가루를 긁어 담아 가지고 와서 뗄감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물론 그나마도 아버지 강만형이 충주역의 하역인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통 밤에 농축 과정이 이루어져요 아침에 되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공급이 된다고 했고 밤새도록 불을 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을 떼는 게 나무가 얼마나 귀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방학 때 꼭 나무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추웅 지고 보면 아 마지막 짜라는 한 30년 길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어린 나이에 지게를 쥐고 나무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무가 많이 들어가요 그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역에 수화물, 화물을 운반하시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기차가 석탄을 떼잖아요 석탄 떼면 떼다가 흘리는 게 많아요 침묵, 꼭 이렇게 해서 새벽에만 그걸 쥐으러 간다고요 쥐으러 가가지고 자료를 담아가지고 풍구로 돌려가지고 떼야 되는 생각 또 이제 그 석탄 와가지고 석탄차들이 이제 오면 거기서 석탄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는다고 했어요 충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부근에 그것도 훔쳐라 들어간다고요 그런 고백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순진한 엿공장 사장은 석탄차에서 탄가루를 훔쳐와 떼기도 했다고 실토한다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1978년 겨울이 되었다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그는 유수한 광업회사의 간부 사원이 돼 있었다 게다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매까지 두고 있었는데 여보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겠어 직장을 그만두다니요? 아니 왜 갑자기 그러한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고 그동안 쭉 고민을 해왔었는데 암만 해도 가업을 이어야 할 것 같아 가업을 있다니요? 우리 집에 가업이랄 게 뭐 있었어요? 가업이 없다니? 초부 때부터 해오던 엿장사가 가업이 아니고 뭐야? 예? 아니 겨울 한철 가마솥에 엿고 와서 고물장수들한테 넘기는 그 일에 매달리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것은 부업 수준이었고 정식으로 엿공장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3대째 엿을 만들어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엿을 가장 맛있게 잘 만들 사람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래요 당신 결심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70년대 말부터는 고물상에서 엿을 비위생적으로 가공하던 것을 금지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가공처리를 하게 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직접 엿을 파는 당사자가 고물장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공작업은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었다 자 간판 달아놓으니까 어때? 제일 엿 가공공장 근사하지? 네 당신이 하루아침에 사장님이 됐네요 아 내가 사장이고 당신은 부사장이고 우리 철이는 전무고 아빠 그럼 나는? 어? 우리 정숙이는? 공장장이다 어? 공장장이 전무보다 높은 거지? 그럼 공장장이 최고로 높은 거야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강엿을 구하 가랑엿으로 만들어내는 가공공장을 차린 것이다 공장이래야 9병짜리 방 한 칸이었지만 강봉석이 엿 만드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전진기지가 바로 그곳이었다 그런데 엿을 가공한다는 것이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 엿 치는 작업이 이렇게 힘든 줄 미처 몰랐네 아니죠 엿 치는 기술자 한 사람 오기로 했다면서요 글쎄 말이야 오늘 오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네 아이고 이거 이거 짜장면 뽑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보통은 두관 정도 서관 정도 우리가 손에 잡고 하거든요 자동은 손에 딱 걸어가지고 뭐 짜장면 만들려면 조금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늘커러는 거래요 자꾸 그래가지고 엿이 끊기고 있으니까 빗가루같이 작정 늘어나진 않고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죠 힘에 의해서 쭉 낼기고 내려가지고 또 한 바퀴 또 들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니까 원형으로 상태에서 자박화잔들 크고 또 두둘러가 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돌아갈 적마다 면 여시 면이라고 본다면 면하고 면이 딱 들어 보지는 않잖아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여시 아주 밑에 됐는데 그 공간이 그 안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 안에서 공기 공기 구멍이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살고 그러니까 여시 손가락만 하는 것이 그때는 보통 한 번 한 30분씩 더 좋았어요 자 이제 한 덩어리는 다 뽑아내있으니까 네 방바닥에 여팡 깔고 쌀가루 뿌리러 네 자 여기다 놓으세요 자 저 이걸 칼을 대고 망치로 잘라야 하는데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자 정순아 그쪽 붙잡아라 네 열평도 안 되는 그런 쇠 자그만한 거 쇠 거기 얻어가지고 한 2, 3평 정도는 이제 데우는 소초를 이렇게 해서 걸고요 걸고 거기다가 여판 하나 넣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여서를 키고 키면 키워가지고 혼자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서를 키면 이렇게 여판에다가 줄줄줄줄 늘여놔야 돼요 그래 늘여을 때 우리 딸애가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그 도저히 한 사람 일은 할 수 없으니까 걔 보고 이제 나는 이래 늘 크고 걔 보고 줄을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보고 줄을 늘고 줄을 늘고 줄을 늘고 줄을 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려다가 대고 자를 대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 같은 칼이 있어요 그 칼을 들고 잘리려면 한쪽에서 붙들어줘야지 얘 들고 망치질을 하지 안그러면 혼자서 붙들어 줘야지 고원 식구가 밤을 새워 만들어 놓은 카레옷은 아침에 고물 장수들이 떼다 팔았다 아저씨 여기 이거 좀 더 주세요 어제도 다 못 팔고 남겨왔다면서 아이차 오늘은 다 팔 수 있어요 가만있자 여기다 적어놓고 가져가야겠다 에이 김춘삼 청각이 두 판 가져갔고 아니 저 근데 어제 가져갔던 역값은 주고 또 가져가야지 아이 아주머니 참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예? 한꺼번에 다 갚아줄테니까 아유 참 아저씨 역가지로 왔습니다 그 송도남이 자네도 역값 밀렸지 오늘 저녁에 장사 끝내고 가서 틀림없이 갚을테니까 안심하세요 아이고 이거 봐요 어? 국민학교 댕기는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까지 그냥 밤잠 못 자고 만든 거예요 어? 역값을 제때 줘야 우리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참 아주머니 사람 한두 번 겪어보십니까? 오늘 저녁에 다 갚아줄테니까 엿이나 마시 줘요 자 그럼 또 떠나보실까? 어? 엿살은 구수하고 달콤한 찹살이 되었습니다 달리 판루가 없었기 때문에 밤을 새워 만든 가래엿을 엿장수들에게 넘기는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엿장수들이 대부분 엿값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 이놈의 자식들 아니 저녁에 틀림없이 엿값 가지고 오겠다고 철통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안 나타나는 거 보라고 아휴 그렇다고 내일 아침부터 엿을 안 줘버리면 옳다거나 하고 떼먹을 거 아니에요 아휴 세상에 그 엿을 어떻게 만든 건데 앉아계자 어? 내가 가서 받아봐야지 아니 저 너무 심하게 닥달하지 말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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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 모여있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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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아 오늘 엿값 가지고 온다든지 어떻게 된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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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네! 그 정말로 엿값들 안 맞출 거야? 아이고 참 아저씨! 우리가 언제 엿값 떼먹는다고 그랬어요! 아저씨! 오신 김에 소주나 한잔하시죠? 야! 야 이놈다! 내 엿값 당장 내려와! 패돌려 패! 팔로를 하다 보니까 기존 고물상에서 엿을 막 만들어대고 그러니까 암만 허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고물상마다 엿을 다 만들어대니까 엿장서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엿을 주문하고 다 떼어먹으려고 그래야 돼요. 애들 성격이 지금이나 그때랑 똑같지만 사고쟁이들이나 고물상에 있었고 모자란 사람들은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노름도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엄청 어려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가지고 계단할 때 돈도 많이 뛰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해보니까 꼭 엿장수들한테 팔라는 법이 없지 않냐. 엿장수들한테 엿값을 수도 없이 떼이고 나자 엿을 엿장수들한테만 팔라는 법이 있느냐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는 얘기다. 직장도 그만두고 달려들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엿장수들만 좋은 일 시키고 말 텐데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예? 아니 우리가 여판 매고 가위 치면서 팔러 다니자고요? 그게 아니라 과자나 빵처럼 가게에다 납품을 해보자는 거지. 구몬 가게들 있잖아. 식품점. 식품점에서 엿을 받아주려고 할까요? 얘기를 잘 해야지. 근데 난 이형 숙기가 없어서. 에휴 걱정 말아요. 내일부터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팔아볼게요. 아니 근데 또 가게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나 빵 중에서 맨 몸뚱 안에 내밀고 있는 놈들은 없잖아. 아! 그러면 비닐을 사다가 포장을 하면 되겠네요. 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강봉석 사장은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자신이 엿에다 비닐 포장을 해서 팔 생각을 했던 최초의 엿 생산업자였다고 말한다. 물론 가위질을 하며 돌아다니는 엿 장수를 통하지 않고 식품점에 납품을 시도했던 것도 그가 처음이었다. 아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래! 아유! 아주 잘했다! 엄마! 엄마! 나도 비닐 옷 입혔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정순이도 아주 잘하네! 다음날 비닐 포장한 카레옷을 소쿠리에 담아인 강사장의 아내 전복수는 구멍가게 순방에 나서게 된다. 엿은 나가질 않죠. 그냥. 왜 안 나가느냐 하면 그 구물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막 주면 되죠. 뭐 이 사람도 달라면 주고 저 사람도 둘러보지만 몇 번 해보니까 돈을 안 줘요. 그런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팔아봐 갖다 생각해가지고 뭐 이 엿을 갖다 꼭 돈 건드려주지 말고 문방구나 구멍가게에다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처음서부터 뭐 사람을 구해가지고 돌리고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시도해보니까 그 시도를 갖다. 전 또 남자라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라고 저는 좀 등하지 했지만 우리 식구가 머리에다 엿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구멍가게에다 배사를 했어요. 왜냐면 뭐 그때 그 우리 식구 나이가 굉장히 뭐 엣졌어요. 아침부터 보면 저. 주인 아주머니 엿 좀 드려놓으세요. 아이고 아니 아주머니 엿장수는 또 처음 보네. 엿 안 사요. 아니 저 엿을 사잡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납품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가게에다 좀 드려놓고 파시라고요. 하하하 아니 무슨 놈의 엿을 가게에다 갖다 놓고 판대요. 엿은 엿장수들한테 사 먹지. 식품점에 와서 엿 사 먹을 사람이 어딨어요. 가위질 소리와 고물장수와 목판으로 상징되던 전통적인 엿장수의 모습은 사람들의 느리에 생각보다 완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오랜 전통을 단숨에 뛰어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인 아저씨. 이 가게에 우리 엿 좀 드려놔 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엿을 갔다가 이 가게에다 두고 팔아라 이런 얘기요? 네.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엿가락을 일일이 비닐로 다 포장해서 아주 위생적이라니까요. 이 가리어 스무 가락만 한번 눈에 잘 띄는데다가 진열해놔 보세요. 틀림없이 찾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걸 비닐에다가 혼자 그냥 낮에 이렇게 혼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다 못하면 밤에 열두시고 한시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그 비닐에다 다 싸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여시 고급화돼서 큰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구멍가게 아니면 고문상. 고문상에서 신발하고 뭐 이렇게 쇠부치 같은 거 바꿔서 팔잖아요. 그러면 고문상으로 가져가고 구멍가게를 가져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고문상에서도 별로 이렇게 여수를 취급 안 해 그래가지고요. 구멍가게로다가 그걸 이제 만들어서 밤에는 만들고 하루는 낮에 만들고 밤에 그거 포장 다 해가지고 거의 뒷날은 그냥 이렇게 뭐 소쿠리 같은 데 이렇게 담아서 박스 같은 데나 담아서 머리 이고요. 머리 이고 구멍가게마다 제일 이렇게 한 집 두 집 다 찾아다니면서 많이 넣으면 2천 원어치도 넣고 3천 원어치도 넣고 어떤 집은 천 원어치만 팔아볼 테니까 그때만 해도 천 원이면 좀 그래도 지금 한 만 원 그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천 원어치만 달라고 해서 팔아보고 또 판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구멍가게에서 의외로 많이 팔렸어요. 구멍가게를 공략하자는 강봉석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대단히 귀했는데 전문 오토바이 배달원을 채용해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고물상에서 안 만들던 데가 전혀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만드는 방법도 불생적이고 또 여러 가지 공급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신을 얻어가지고 그때 9평에서 만들던 것이 생산량이 너무 모자라고 휩싸고 그래가지고 15평으로 옮겼어요. 또 15평으로 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50평짜리로 옮겼어요. 50평짜리로 옮기면서 저희 공장이 많이 신장이 됐어요. 그때는 물건이 너무 너무 모자라가지고 성수기 때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금을 가준 데만 돈을 미리 갖다 준 데만 공급을 해줬지. 강봉석의 제1엿공장에서 구멍가게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자 고물상에서 엿을 가공해서 행상을 하던 전통적인 엿장수들이 점차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서 그들만 믿고 엿을 만들어 오던 엿공장들도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강봉석 사장은 엿을 위생적으로 가공해 공급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체를 확장해 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3, 4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엿장수의 가위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급격하게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아유 봐요 주인 아주머니 아유 예 아유 기술자 아저씨 아유 여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노동인데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유 저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아유 이 막걸리 떨어진 지가 언젠데 술 받아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점심때 술 한 주 전자를 다 마셨는데 더 마시면 안 될 텐데 뭐요? 술 안 받아오면 나 일 못해요 아유 예 예 받아다 드릴게요 엿을 말뚝에 걸고 당기는 소위 여치는 작업은 가공작업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힘들기도 했고 또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기술자들의 위세가 보통이 아니었다. 컬핏하면 술에 취해 아예 결견을 해버리는 것이 예사였고 작업 중에도 비유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손을 덜고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어? 아유 아니 경상도 영주인가 어딘가로 가버린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데리고 와요? 일단 가서 고물상부터 뒤져보면 행정을 알 수 있겠지 강봉석 사장 내외가 데려오려고 하는 기술자가 바로 지금 두레촌 엿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태희씨다. 충주의 고물상에서 엿장사를 할 때부터 그의 성실성을 눈여겨봤던지라 어떻게든 기술자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인데 그가 갑자기 충주를 떠나버린 것이었다. 아무튼 삼고초려 그때 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그는 18년째 강사장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강사장의 공장 강사장의 공장이 걸려왔다. 예 강봉석입니다. 뭐 뭐라고요? 엿지기를 한다고요? 아 저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요즘은 옛날식으로 사람이 손으로 엿을 쳐서 가래엿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뽑아내기 때문에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글쎄요 워낙 힘든 작업이라 우리 공장장하고 한번 의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봐요 공장장 부르셨어요? 저기 저쪽 경부선 대구 금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말이에요. 엿지기를 하겠대요? 엿지기요? 네 그 옛날 엿장수한테서 고무신짝 주고 엿 사먹던 시절이 그리워서 남녀노소 다 모여서 엿지기 행사를 하겠다는구먼요. 아이 참 요즘 우리가 만드는 엿은 기계로 뽑는 거라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기계를 잠시 멈추고 수작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지. 어때요? 공장장도 옛날 고물상 합숙석 판자병에다 말뚝 박아놓고 하던 시절 상기하면서 한바탕 뽑아보고 덕분에 뭐 나도 소식적 실력 좀 발휘해보고 어때요? 아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공장 벽에다 말뚝을 장치하고서 모처럼 진땀을 흘려가며 며칠 동안 엿 느려는 작업에 매달렸다. 전 종업원이 기계를 멈추고 수작업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야 손실이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엿공장 사장 강봉식이 헌 고무신으로 엿을 바꿔먹으며 자랐던 나이든 세대에게 선사하는 자그마한 선물이었다. 드디어 대구 인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바탕 엿치기 시합이 벌어졌다는데 자 자 자 한 가나씩 골라 잡아봐 나는 벌써 골랐어 자 그럼 동시에 부러뜨리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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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자 내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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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봐 이 구멍이 터널만 하네 내꺼 더 크지? 에이 무슨 소리야? 내꺼 봐요 내꺼 이 중에서 제일 크지? 이 나라의 이색적인 행사를 통해서 머리가 히끗히끗한 노인에서부터 초등학생 꼬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부러뜨린 엿구멍을 상대방과 견져보면서 잠시나마 동심에 젖어들었다는데 평생 엿을 만들며 살아온 강 사장은 엿치기에도 나름의 비법이 있다고 귀띔한다 참 엿치기라면서 싸우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 구멍이 크다 내 구멍이 크다 싸우는 것도 많이 보지만 그 엿의 구멍이라는 것은 우리는 엿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꼭 100%를 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70, 80%는 이건 구멍이 크다 작다를 알 수 있다고요 왜냐면 구멍이 엿에 있다는 얘기는 좀 무게가 가볍게 했죠 그리고 엿을 만드는 겨울이 좀 거칠은 게 있어요 겨울이 거칠으면 그 안에도 겨울이 거칠거든요 거칠으면 구멍이라는 것이 엿하고 엿하고 만나는 부위가 아까도 엿을 맞추고 엿을 칠 때에 거칠게 들어가면 이제 구멍이 커져요 그렇게 입바람을 불어댄다고 작은 엿구멍이 커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강 사장의 얘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 사장이 가르쳐준 엿치기 시합의 비법을 이제는 써먹을 기회가 없다 자장면을 뽑아내듯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엿을 생산하는 공장이 이제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강 사장의 엿 공장에서는 쌀이나 옥수수 같은 원료를 배합하고 발효시키고 가열하는 등의 모든 공정이 기계화되어 있다 그는 순전히 엿을 팔아서 연간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알짜배기 회사의 사장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 충청도 일대의 국립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좌판을 펴놓고 장세를 하는 노점상들에게 엿을 갖다 파는 일만은 그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점상 아낙들이나 할머니들은 그를 거침없이 엿장수라고 부른다 이봐 엿장수 아저씨 오늘 소주 한 잔 사 소주요? 아이 좋죠 아 저 그럼 그냥 여기 바닥에 신문지 딱 깔고 앉아서 자 한 잔씩들 합시다 강봉석 그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엿장수다 출연 영아 김민아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신현파 주가선 기술구본숭 이디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 18화 그 집에는 엿이 있다 엿장수 강봉석 이상락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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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아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